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차야 일어나 함께 가져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어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대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러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대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러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갔어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놔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늘 주님께 여쭈어 봅니다 주님 오늘은 무엇을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성경 공부를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는 메신저잖아요 메신저라는 말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나요? 아멘 이 교회는 똑똑하신 분이 많으시다 이게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달자는 무엇을 전달하겠어요? 저를 전달하면 안 되죠 그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주님께 제가 무엇을 전달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물어봐요 그럼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늘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막 기도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찬양하고 주님께서 제 가슴 속에 감동으로 무엇을 사랑하는 약물이들과 나누어라 하는 그 감동을 주기 전에는 계속 그냥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문을 두드려요 그럼 이제 어느 한순간이 딱 되면 주님께서 너는 무슨 무슨 복음 몇 장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의 감동을 탁 제 가슴 속에 박아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까지 이르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보통 한 7일? 어떤 때는 열흘도 걸려요 그러나 일단 말씀을 딱 주시면은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그 내용 그리고 배경 이런 건 주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송강의 생수의 말씀은 뜨기가 힘들지 일단 떴다 그러면 뿌리는 것은 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여기에 사람이 네 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의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기는 네 명의 사람이 나와요 세 명의 종과 한 명의 주인이 나와요 근데 이 주인이 누군지는 우리 다 알고 있죠 누구게요? 교회에서는 질문이 딱 있으면 대답은 늘 99%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세 종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이렇게 쉽게 쉽게 읽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 반드시 닥칠 심판입니다 결코 가벼이 이렇게 스르륵 읽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이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당신에게도 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닥칠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당신은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질문을 대답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이 세 종처럼 대답하는 그 마음, 그 태도 질문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께서 당신에게 내려주시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답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생과 영벌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 있죠 그것은 그 조각 한 개만 이렇게 딱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그 문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관광으로 갔는데 거기서 제가 본 것은 큰 문이에요 그 문은 무슨 문이냐면 지옥 문이에요 그 조각 작품의 이름이 지옥 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댕이 만든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턱을 탁 깨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 문을 들어가는 자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삶에 환란이나 고통이 올 때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리라 지금 이 형편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내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조금 더 치유함을 받으리라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유황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 안에서 탈출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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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개념은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영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없어지는 그 무서운 그 지옥 바로 거기로 들어간다고 지금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랬죠 여기 타국에 갈 새 이것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한 번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마국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션 축하를 해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크리스마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도 생각하고 추리도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것뿐만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아기 예수로 오신 것에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는 힘없는 아기처럼 마국간에 그 천한 곳에서 말구유, 말이 좋아 말구유지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통 아닙니까? 그 말밥통 안에서 그 작은 몸 하나 니을 곳이 없어서 말밥통 안에 니어져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은 구람 사이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당신의 창조주의 자격으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타국에 갈 새 이 말은 타국이라는 건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에 계세요 천국에 가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시 오실 때에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천국은 바로 그것과 같다 하는 것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몇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에는 두 달란트 또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죠 여기 한국 성경은 그냥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쓰여 있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한 달란트를 주고 그가 급하게 떠났다 유레오게라는 말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러나 해석은 여기에 안 돼 있어요 유레오게라는 말은 급하게 떠났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오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 앞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그 십자가 선상에서 당신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짧은 기간 동안 급하게 오셨다가 가셨다 그 말이에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즉 장사하다 이 말은요 그냥 장사가 아니고 헬라 원문으로 보면 엘가사토 그래요 엘가사토로 하는 말은 그래를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를 한다 즉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무엇인가를 더 나은 것을 자꾸 자꾸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를 할 때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주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그래 아닙니까? 그죠? 내 눈에 그럴 듯한 상품이 있으면 그냥 줍니까? 그러니까 그래를 해야죠 나에게 있는 그 어떤 한 것을 줄 때에 돈을 돈을 줄 때에 그 사람이 그 상품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그래를 해서 또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어대 남겼어대 남겼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남겼어대 이 말은요 영어로는 however 그래요 그러나 즉 앞에 말과 반전되는 말이 바로 그 뒤에 나온단 말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도 다섯 달란트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두 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나 그러나 그 뒤에 반전이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가서 땅을 파고가 아니에요 헬라 원문에 보면 아펠토니라는 말이 거기에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아펠토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떠나고 없을 때에 그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having gone away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그 종의 주인이 가고 없을 때에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지금 떠나셨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새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 한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오 하는 사람 이 방에 이 예배당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백 퍼센트 내가 개런트 아멘 하나님 이러되 하나님 이러되 여기 중심으로 여기 중성된 종이 말은요 Faithful Servant이란 얘기예요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원은은 너 신실한 자여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내리쬐나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당신의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폭풍우가 내려치고 있습니까?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잔잔하여 그냥 잔잔한 호숫가처럼 아무런 풍파가 일어나지 않고 할렐루야 정말 등 따시고 배부럽다 당신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란을 만나든 평강을 만나든 그리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그러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신실해야 되는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삶을 살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또한 저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삽니다 당신의 믿음이 오늘보다는 내일인 더욱더 강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랑은요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인생에 오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 날이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매일매일 당신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최고로 최고로 사랑한 날이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일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한 날이 되거라 그러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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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스스로가 빚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빚어지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썩은 물이 아닌가 나의 믿음이 고인 물이 아닌가 나의 믿음이 올챙이나 들락날락하고 나의 믿음이 지푸락이나 둥둥 떠있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썩은 물이 고인 믿음이 아닌가 매일매일 스스로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초조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끊임없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기 저 예배당의 끝에서 저쪽 예배당의 끝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삶은 한 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은 절대로 다가 아니에요 영원과 영원에서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자가 있고 두 달란트를 받아서 두 달란트를 남긴 자가 있고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냥 땅에 그냥 쳐박아 누워뒀다가 비실비실 나오는 그러한 게으른 악하고 그냥 악한 것이 아니에요 wicked servant 그래요 즉 이 말씀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 사악하고 게으른 자야 그 말이에요 내 주인의 절고음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잔치가 벌어질 때에 나의 신부 김갑순 이리 나오거라 그러한 그 주님의 호명을 주님의 입술로부터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한 꿈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너무 아 그건 너무 상막해 그러한 삶이 없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이 자리에 이 주일날 아침에 앉아있는 건 아닙니까? 믿습니까? 나팔 불 때 추론패시 빤빠라 빤 하고 쫙 울리는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박철수 올라오거라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들이는 십자가의 모든 나의 정욕을 못설박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세상에 대한 꿈과 마음을 접고 하나님 안에서 죽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반드시 부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부활 이전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은 자는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척 우리는 많이 죽은 척 해요 주님 안에서 내 육신의 정욕이 다 없어진 척 해요 그러나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앞을 싹 이렇게 나갈 때는 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바로 그것이 우리예요 왜냐?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냥 죽은 척만 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은 죽은 척 하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온전히 죽은 자를 찾으십니다 온전히 죽은 자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부활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눈속임 같은 거 통하지 않아요 여기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대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러대 잘하였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절고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천국은 똑똑히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무슨 요술 망망이처럼 못되고 별 볼일 없는 내 심성이 갑자기 그냥 요술처럼 한 바퀴 빙 돌고 나면 착한 사람이 딱 돼있어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천국은요 입당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나 그 연장선을 이 땅에서는 당신 혼자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지만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더 확실하게 동행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는 곳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익스텐션 of this life 즉 이 말씀은 당신이 이 땅에서 만약에 이 몸이 불편한 불구자라면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천국은 끊임없이 영생이란 잘 들으세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며 알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란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셨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과 상통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유한한 우리 존재가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서 배워가는 곳입니다 시들어짐이 없는 곳에서 시들어지지 않으며 배워가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은 저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천국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요다 즉 이 말씀은 천국에는 열 고울이 있고 서른 고울이 있고 육십 고울이 있을 때에 그 고울을 다스리는 자가 있고 그 고울에 살면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는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실은 진짜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좀 상징적으로 주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지금 이 시간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제게 하셨을 때 부자도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고 나사로도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물론 천국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와 같은 그러한 억박된 자유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천국은 왕국입니다 천국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The Kingdom of God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망군의 여화는 그의 밑에 모든 계급체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사악하고 게으른 종은 앞에 두 종과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깊이 들어가면요 앞에 두 종은 자기가 한 일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요 마치 지가 주인의 성품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지가 뭐 그냥 자기 주인의 일을 다 알고 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묵상과 눈물과 회개와 기도로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의 종교관을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고 받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거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천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제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니다 미국의 모든 주를 통과라고 책임을 지고 다스리는 정치적 우두머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그 사람 자체는 제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바이든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바이든이 아침에 무엇을 먹는지 모릅니다 저는 바이든이 어떤 다른 사람의 행위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바이든의 성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바이든이 한 일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러나 사실 바이든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압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것을 분노하시고 어떤 것을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분을 가지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희귀합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러면 한 번쯤 고아를 전심으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고아에게 베풀어 주세요 영적으로 물적으로 혼적으로 베풀어 주세요 내 주위에 없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들일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말씀대로 살아들이지도 않고 그 삶에 하나님께 향한 열매도 없고 입만, 이파리만 무성하여서 이파리만 지퍼렇게 무성하여서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앞으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습니다 왜 저주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무화과 나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장면에서 어떠한 일로 분노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좋아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한다는지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주님의 계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크나큰 두 강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할 때 네가 내 계명을 지키느냐고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악한 종이 뭔가를 지가 아는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씨뿌리지 않은 곳에서 추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 해치지 않는다 즉 흩어지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분이 당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종교인들입니다 오늘날의 종교 놀이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화를 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바리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뽑아내고 그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바리세인들은 주님을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저가 도대체 누구지? 내 저 아버지도 알고 저 엄마도 아는데 내 저 아버지가 목수인 것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고고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낮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낮아지십시오 주님 안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입술에서 자랑을 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스스로를 온전히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범은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겸손했다면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 종이, 이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절거리고 있을 때 마치 지가 주인의 성품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아는 것처럼 주절거리고 있을 때 주님 분노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서 놔두었다가 여기 치리하는 자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트리피지 바이스 트리피지 바이스 즉, 뱅커 은행 하는 사람들 금융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한테 은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것을 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였다면 차라리 네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나 주지 그랬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받지 않은 자는 없어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처음에 제가 베이비 크리스찬 즉,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나의 인간의 이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공산주의 배분 법칙이 참 이렇게 훌륭한 것 같아 많이 그두든 작게 그두든 다 모아가지고 똑같이 나누기 위해서 머리수대로 나누기 위해서 딱 이렇게 미기는 거 그거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본주의 그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달란트를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거기에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서 많은 것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바로 그것이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제가 하루는 베이비 크리스찬한테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그래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그 한 달란트도 지가 나가가지고 막 그냥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그냥 지 몸만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래도 한 달란트는 남겨서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땅에 묻어놓은 그 한 달란트는 지 한 영혼이 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전도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하나의 열매도 맺어주지 못하고 맺어드리지도 못하고 지 영혼 하나 딱 가지고 그거는 까먹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 것이 아니었걸랑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가지고 있다가 이제 땅에 묻음에 묻혔을 때에 그건 까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 인생 지 하나 딱 가지고 온 거야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두 달란트 정도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 열심히 그 두 달란트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꿈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렇게 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 헬라 원으로 보면 아클레온이라고 그래요 아클레온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로 간다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러셨죠 내어 쫓아라 이 말은 이게 사실 그 원어로 보면은 캐스트 아웃 즉 무슨 말이냐면은 던져버려라 그 말이에요 캐스트 아웃은 팍 던져버리는 것을 그게 원어의 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은 이 가치가 없는 이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집어 던져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습히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간장 하나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깥 깜깜한 곳 엑스테론 스코토스라고 그래요 원어는 엑스테론 엑스테론이라는 말은 아웃을 바깥이다 그 말이에요 스코토스 그 말은 어두운 곳이다 캄캄한 곳이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영의 세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것이 그 장소가 영의 세계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저를 바깥 깜깜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그 입구까지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큰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 그 동굴에 문이 얼마나 큰지 이 성전과도 비교가 안 돼요 이 성전 이거 비교도 안 돼요 태산 같았어요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문은 그러니까 그게 문인데 이런 열고 닫고 하는 문은 없어 그냥 그 구리뻥 하고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큼큼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제가 옆을 바라보니까 두 마귀가 있었어요 악한 영이 있었어요 디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 가면은 전쟁터에 가면은 이 사람들 이렇게 실어나는 들것에 실어나는 그런 그런 침대가 있죠 침대는 침대인데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장정이 이렇게 들고 뒤쪽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두 마귀가 얼마나 큰지 아무튼 사람 아무튼 굉장히 커요 이게 입이 새까만데 입이 이렇게 마치 넉대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이것은 간증입니다 넉대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귀도 이렇게 마치 넉대처럼 쫑긋하고요 그런데 눈이 빡했어요 빨간 빛이 막 그냥 번쩍번쩍번쩍 날 정도로 그렇게 눈이 빨간데 그 마귀가 두 마리가요 앞에 그러니까 들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들것을 제가 보았을 때 한 사람의 시체가 거기 마치 죽은 듯이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귀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막 그냥 사람은 죽은 듯이 이렇게 축 너러져가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전 모르겠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래야지 정직하게 막 근데 이 두 마귀는 막 휘파람을 불고 막 그냥 막 신나고 막 떠들어대고 주절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나를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내 곁을 쓱 지나가더니 그 바깥 깜깜한 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깥 깜깜한 곳 안에 엄청나게 커다란 구렁이 있었습니다 미끌미끌 제가요 가들어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구렁에 그 입구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희미한 빛으로 그 입구에만 입구에서 볼 때만 그게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예요 미끈거리는 구멍이라는 그 미끈거리는 그 구렁이라는 구렁인 것이 제가 제 영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렁이 얼마나 큰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미끌미끌미끌해요 미끄러져서 못 나와요 그런 곳을 그런 곳에 그 죽은 시체같이 이렇게 들려있는 그 사람을 남자 같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귀 두 마리가 이렇게 휘떡하고 집어던지는 거 있죠 그러고는 막 낄끌거리면서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저는 사실 그때 신앙이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바깥 깜깜한 곳이 존재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인 줄 알았어 아마 이 바깥 깜깜한 곳이 지옥의 일부분인지도 나는 몰라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깥 깜깜한 곳은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회계를 하여야만 하는 피조물들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회계를 하는 회계를 하는 그런 날이 올 때에 그 대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종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태거나 빼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이 단상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태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단의 뿔을 만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눈물로 그 재단의 뿔을 만지고 회계를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이 시작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날 그때에 주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웃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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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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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